석하니는 지금 우드아트를 하고 있습니다. 예쁘게 색칠을 하고 있는 석하니랍니다. 어? 잠깐? 행복이가? 저희 집에 반려견인 행복이가 신기한지 석하니에게 갑니다. 행복아 잠깐 나오자. 네 석하니는 우드아트로 어떤 작품을 만들까요? 조금 있다가 석하니의 예쁜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. 석하니가 열심히 중간 정도 칠하고 있습니다. 색칠 다 한거야? 응. 너무 잘했다 이제 한번 꽂아보세요. 우드아트에서 뽑아서 꽂았습니다. 석하니 잘하는데? 이제 눈만 만들면 돼. 아 밑에? 한번 만들어봅시다. 얇게 해가지고. 근데 이거 얇게 해야 돼. 잘한다. 이게 다. 그림을 가르겠다. 맞지? 하얀 점토죠? 점토로 다 깔았습니다. 그리고 잘 보면 여기 밑에 두두두두. 구멍 난 부분을 다 가렸습니다. 잘했어요. 둥근 작은 원형 모양의 이제 점토를 깔겠습니다. 클레이를 깔겠습니다. 네. 지금 소음이 심한데 이 소음의 주인공은 행복이가 축구노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네. 여기 석하니가 점토를 가져왔습니다. 이 점토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석하니가 만든 우드아트 작품입니다. 만들어스 전선에 LED 불이 들어오니 더욱 크리스마스 느낌이 납니다. 어머 우리 행복이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. 많은 관심이 아니야. 그냥 놀고 싶은 거 아니야. 어 맞아. 낚싯줄 좋아해. 네가 잠깐 놔. 얍. 네. 이렇게 우드아트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. 두번째로 크리스마스 specializedombie handed afterlife 말빈